안녕하세요. 미니유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가 샴푸 브러쉬 소리를 들려드릴거에요. 요즘 샴푸 브러쉬 많이들 쓰시죠? 샴푸 브러쉬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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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원래 그냥 손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는데 이 샴푸 브라시로 머리를 감으면 좀 더 깨끗하게 샴푸가 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아직 사용은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좋은지 별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.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? 물에 샴푸를 타고 샤워풀을 넣었어요. 물에 샴푸 버스 Crowd 아멘 근데 너무 좋고 흑흑흑 흑흑흑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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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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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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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